우리 언니는 그렇게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데 네 봐러 왔어 맞죠 언니 근데 지인이 요즘 한번 가보래 해서 왔는데 남편 거 보러 왔어요 일단 그건 얘기할 건데 뭐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야 그래요 맞죠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고 걱정거리라고 껀덕지라고 잡으려도 그렇게 잡을 게 없어 우한이 있거나 결론을 내야 될 게 있거나 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신랑이 조금 외골수예요 외골수라서 언니가 우리 신랑 때문에 많이 답답할 거야 사는데 뭐냐면 이혼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니가 고민도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신랑이 또 효자야 효자짓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언니는 또 효부짓을 못하겠고 왜 시어머니랑 시댁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갑게도 할 스타일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 저 고민은 많겠지 근데 외골수에다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또 안 따라가려니까 집이 시끄럽고 따라가려니까 나도 내성질이 있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더 힘들고 거기서 오는 언니 스스로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을 따라주자 하니 진짜 난 너무 하기 싫고 안 따라가자 하니 시끄럽고 이 신랑 등살에 내가 못 이기겠고 왜냐하면 신랑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고집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신랑은 못 꺾어요 또 신랑이 또 뭐냐면 폭력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언니가 거기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그 뭐지 말 한동 하나에 언니가 상처받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니도 내가 친정에서 살 때 언니도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친정에 있어서 내 입지라든지 위치가 그렇게 뭐냐면 딱 두드러워하지지도 않고 맞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야 부모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애착 가지고 키우신 분도 아니고 애착 가지고는 자식은 딱 하나 다른 사람이야 우리 언니가 뭐냐면 친정에서 자랄 때 부모의 애착이라든지 부모의 기대라든지 부모의 그늘이 그렇게 단단하거나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데 신랑을 만나서 그런 걸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되지 신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뭔가가 명분이 있고 정확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분이 정확하다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가 버겁죠 우리 신랑이 버겁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또 이혼할 자신도 없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혼할 자신도 없어 이혼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참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가 않아 신랑은 직장 잘 다니고 뭐 집도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없어서 빌빌거리는 것까지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런데 경제권이 언니한테 다 드러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니한테 경제권이 다 넘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언니 필요한 거에 맞게끔 타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경제권은 우리 신랑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그게 제일 클 겁니다 아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고 사야 되고 뭐를 하더라도 돈을 써도 어디 썼냐고 명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언니가 여자가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짜 힘들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조건이 그런데 이혼의 조건이라고 따지고 들려고 하니까 찾으려니까 별로 없어 성실하고 출퇴근 잘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신 분이고 단지 굳이 따지자 그러면 경제권 성격 차이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스럽고 또 이런 것까지는 또 아니야 자기만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기만의 왜골수 자기만의 이념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좀 권위적이고 고지식하고 그게 사람을 숨통을 뭔가 모르게 이게 다답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하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배부른 소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공허해요 매일 할 일은 많고 저도 가끔씩 나가서 일을 하고 했는데도 제가 그때 처음에 초창기 때 일을 시작할 때 무시하고 갈시하고 네가 무슨 일을 끝까지 하는데 이런 환대 속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그것을 약간 정착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예전보다는 반응은 괜찮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시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발시를 받는 게 발시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도 생각해보니까 제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니가 얘기했다시피 권위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이 자기만의 인정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숨막힘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내가 맞춰가야 된다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신랑의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가야 된다는 여기서 오는 언니의 한계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부부라더라도요 언니가 내가 그랬잖아요 내 부모한테서 찾지 못했던 부모한테서 받지 못했던 사랑 안정감을 결혼을 하면서 내 신랑한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언니가 여기서 실수해요 그게 부모한테 부모와 같이 이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내가 부모한테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대신해 주길 바라는 신랑은 절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언니 그리고 부부라더라도요 아무리 부부라더라도요 개인 플라이버시는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삶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모든 요즘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모든 것을 신랑한테 맞춰가고 신랑의 기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괴로워지는 건 언니예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맞췄을 때 행복하면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언니는 그걸 행복하게 찾지를 못하잖아 그럼 그 중심을 다시 나한테 돌아와야지 내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그나마 활동을 하면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최근에 고민은 신혐언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신랑은 효자의 자식이고 언니는 시대가에 안 맞다고 시대가 언니가 안 맞다고 안 맞아서 뭐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언니가 뭐가 있냐면 성격적으로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본인은요 이 성격적으로 뭔가 하나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다 삐뚤어지게 보여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수긍을 하고 살아야지 이게 언니가 없어 별로 그냥 억지로 시끄러운 게 있으니까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언니가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아 우리 시어머니 좀 별난 사람 그때서 시어머니가 독한 시어머니는 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야 언니야 정말로 뭐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 언니가 정말 미워하는 시어머니라면 나도 여기 앉아서 언니랑 같이 시어머니 욕을 해줄 건데 그게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는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단지 좀 무식합니다 무식하다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 사람이 되다 보니 옛날 기준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원체 강하시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언니가 그게 꼴배기 싫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안 해도 될 말 굳이 안 해도 될 말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도 될 말을 굳이 내가 들어서 안 좋은 말들인데 상대방이 안 좋은 말들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 거기 언니가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언니가 그렇게 싫은 거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어머니는 그냥 잔소리 시기로 애착이 있어서 하는 얘기 그냥 노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언니는 그걸 곱씹어서 자꾸 더 듣게 돼 우리 언니는 뭔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야 신랑 밥 좀 잘 챙겨줘라 와전에 말 났노 그 말 한마디인데 그럼 어느 부모나 할 수 있는 말들인데 그걸 언니는 더 이제 동기를 더 거기에다가 소스를 더 넣어서 언니는 생각의 고리를 너무 풍선을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 한마디 그럴 수도 있는 말이라고 집하고 아유 지아들 어지간히 소중한가 보다 지아들밖에 안 믿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거야 언니는 그걸 가지고 소스를 얹어가지고 아예 요리를 해버려요 이해가 가요? 네네 그런 언니의 왜? 안 살 거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안 살 거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언니가 다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미련 없이 헤어져 버리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언니는 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을 못해요 못해요 살 거야 살 사람인데 구태여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자꾸 왜 아프게 자꾸 만들어 스스로가 그러면 그거는 그건 같다고 지나가면 돼 내가 그러잖아요 구태여 이 시어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진짜 뭐냐면은 이렇게 언니를 꾸우고 있는 게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언니 이거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아기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아기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요즘에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아프고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처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건가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야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라 부모가 며느리고 하면 아프다는 소리 할 수 있죠 연세도 있으시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라니까 언니야 근데 우리 언니는 이게 뭐냐면 예민해요 말 한마디에 내가 그러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런갑다 많이 아프신갑다 걱정하면 되는 건데 어머니 아파서 어떻게 해요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고 그때 그걸 뭐 생각을 할 건 뭐 있습니까 근데 또 이제 자기가 또 나한테 어머니가 우울증이 온 것 같다 막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혼자 계시니까 가까이 살면 애들 좀 챙겨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미 많이 컸고 내가 손길이 필요할 때 어머니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근처에 와서 살고 싶다는 얘긴가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올해도 안 올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오래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뭐 이제 쉬시고 이제 그 실업급여 타고 이런 기간인데 막 생활구에 대해서 자꾸만 막 돈돈돈 고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용서는 조금 달라는 얘긴가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약간 신랑이 돈을 주지만 늘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나도 막 그렇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 여유는 없어 보일지언정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그런 것도 남편하고 이제 속 이렇게 다 터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꺼내놓고 해야 되는데 블럭 만들까봐 봐라 너 장모님 곁에는 누가 누가 있잖아 니 우리 엄마 생각해 본 적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을 꺼낼 수가 없어 소가리라면 소가리인데 언니 소가리 껀덕지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효자 자신이 지기가 알아서 하게 자기가 알아서 하게 지가 돈 들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 돈도 얼마나 이렇게 급여 부문 이런 것도 저는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돈을 급여를 얼마나 받아서 나한테 딱 1점 언니 말대로 딱 1점 부분만 주는 거예요 부족하다 하면 돈이 얼마나 여유자금이 있는지 몰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또 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난 생활비 타서 드는 사람인데 생활비에서 쪼개가지고 시험은이 내가 그러잖아요 언니 혜보 못 된다고 그런 얘기죠 아니 혜보도 못 되면서 혜보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돼 혜보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언니가 더 힘든 거야 맞아 그냥 못 된 사람 돼 못 된 며느리 돼 착한 며느리 되려고 하지 말고 착한 며느리 되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척한다고 힘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욕들은 뭐 용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그래 대주를 신랑을 두고도 내가 하기 싫은데 맞춰줘 억지로 맞춰줘 갈라니까 언니가 대빠진다고 신비를 두고도 마찬가지야 혜보 며느리 못 돼 착한 며느리 못 돼 차라리 나쁜 며느리 돼 욕들어 먹어 내 뜻대로 못하니까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언니가 힘든 거라고 하지마 그냥 그렇잖아 안 살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안 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야 욕들어 먹기는 싫고 착한 척은 하고 싶고 근데 나는 착한 척은 착한 건 안 되고 맞아 하지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욕들어 먹을 용기도 필요한 거야 차라리 욕을 들어먹고 내가 속 편한 게 나아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안 하는 연인이니까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안 하는 거 미리 이제 알려줬잖아 욕들어 먹고 납니까 알았잖아 그럼 이제는 바라지도 않겠지 어머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돈 없어요 신랑이 돈 들고 있으니까 신랑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언니가 그래 시어머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당신 돈 들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용도 좀 돌려라 그렇게 해 근데 어머니는 이때까지 모든 이렇게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다 들어주고 했거든 전해줬거든요 내가 그렇게라도 해요 언니가 질을 그렇게 드러났잖아 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이제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머니 저한테 돈이 없어요 신랑한테 얘기하세요 신랑 나한테 돈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고 어머니 얘기하세요 어머니 얘기하시면 신랑이 안 해주진 않을 겁니다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손해할까 봐 언니도 못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언니야 착한 사람도 못 때문에 착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본인을 왜 자꾸 끌고 묻고 있어 내가 그러죠 본인한테 문제가 많다고 물론 신랑도 문제가 있고 시어머니도 문제는 있겠지 하지만 본인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조금 덜 힘들 수 있는 부분들도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싸울 용기도 없으면서 처나 만나서 엉찡찡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해 아니면 이혼을 하든가 이혼도 못할 거잖아 이혼 못하죠 용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서 내가 이혼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그 최선이 뭐야 신랑한테 잘하라는 최선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거를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 내 일을 가지고 아이들 잘 커가는 거 보고 편하게 아이들 잘 갖고 가는 거 보고 응?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저랑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양한 일을 하고는 있어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언니는 영업은 안 맞아요 영업... 어린이들, 애들 상대로, 유아들 상대로 그런 상대로 하는 게 언니는 맞아요 복지 계통이라든지 그쪽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착이 잘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소속, 정착 이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내년,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 되게 되면 내후년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정착이라든지 어느 곳에 소속점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까지는요 이대로 갈 겁니다 이 패턴대로 해왔던 네, 해왔던 패턴대로 가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곳에 소속이 되거나 정착이 되는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죠? 지금 이제 선생님 말대로 이제 그런 어린이 계통이나 복지 계통이나 이런 쪽에 몸을 닫고 있는데 이게 조금 프리랜서식으로 조금 약간 계약직인, 기간직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매번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소속이 되지 못하다고 임시직이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꾸 움직여야 되고 근데 내검이잖아요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소속이 되고 안정이 되는 아시겠죠? 그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참아내세요 그리고 신랑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건 덕지가 못 돼요, 언니 못 돼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 나름대로 고심이고 스트레스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언니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니의 마음에 어떻게 해도 언니가 조금 변화를 해서 내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게 언니가 좀 그나마 덜 불행한 방법이라고 언니가 행복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조금 변하는 게 차라리 행복한 점을 좀 찾는 거라고 이거는 무당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알겠죠? 뭐 무당들은 우한이 와서 이런 우한이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거는 엄니 스스로를 마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야 뭐 이게 귀신 탓이고 조상 탓이라 그러면은 무당들이 어떻게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야 알겠죠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당이 점사를 쳐서 해 줘야 될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지 인생상담인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저희 남편은 앞으로 괜찮은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성실해요 일단 성실해요 무조건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뭐 괜찮다기보다는 입에 풀치라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건강도 좀 몸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내일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날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57, 58, 59 이 3년 순간 이 3년 순간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무당집에 찾아가서 대수대명을 하든 구술 한번 하든 해서 조상님마다 없는 명은 점지하고 있는 명은 기나기명을 쓸어 담아서 건강한 몸 생겨달라고 구술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그 시기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건강의 악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애가 셋인데 저희 애들은 어떤지 좀 별 건덕지는 없는데 봐줄게 애들이 잘 크고 있는데 왜 일단 첫째가 성실해요 성실하고 특출나진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자기 본분에 맞게끔 잘하는 아이예요 그 본분에 맞게끔 특출나진 않아도 성실한 아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FM이죠 우리 첫째가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눈치 제간도 있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좋다 그러면 둘째가 머리가 좀 더 좋아요 첫째보다는 그래서 습득력도 빠르고요 근데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마음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간 늦어요 근데 13, 14, 14, 15 더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마음 중심을 잡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 때부터 조금 마음이 잡혔던 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막내가 아들이에요? 네네 일단은 이 막내 막내가 조금 유별났더라고요 제가 키우는데 있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많이 달라서 첫째하고 둘째는 그냥 무난하게 컸죠 정말로 예 막내가 어렸거든요 저는 근데요 얘가 아주 깨발랄한 애예요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입니다 네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언니가 그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얘는 좀 남들이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생각이 틀려요 거기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네 어 그래서 언니가 이 아이를 두고 ADHA인가 주의기업 복잡인가 네네 검사 네 이게 뭐냐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너무 산만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좀 그런 것도 고심을 좀 할 거예요 근데 머리는 되게 좋아요 둘째 막내가 머리는 되게 좋고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숫자에 굉장히 강할 겁니다 어 그런데 집중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어 근데 지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얘는 하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왜 수학 학교에 가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어 지가 하기 싫어하는 거는 무조건 안 하는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직성이 조금 높아요 직성이란 거 타고난 기지 성격 천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지 아빠랑 비슷해요 맞죠 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약간 주의 산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힘들어 좀 하실 거예요 힘들어 하실 거에요 버거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런 데 와서 아이를 조금 많이 빌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아니에요 이쯤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isz